둘, 셋 안녕하세요 MCND입니다! 여러분! 네, 추석 연휴가 다가왔는데요. 아시죠? 이제? 네, 다들 이번 추석에는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신가요? 저는 이제 가족들이랑, 아니면 멤버들 우리, 맞죠? 네. 우리이랑 같이 보낼 예정입니다. 네. 아, 역시 멤버가 가족이죠. 좋은 사람들과 같이 보낼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MCND는 물론 여러분들도 모두 모두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추석엔 모두 MCND 하세요. MCND! 그럼 지금까지 MCND였습니다! 감사합니다!